자, 이번에는 우리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반 동사. 자,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을 할까요? 비동사는 뭐뭐가 있지? m, 그 다음에 r, is. 이 세 명이 있어, 비동사는. 그렇죠? m, r, is가 있는데, 얘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뭐이다. 기억나나요? 두 번째는 어디 어디에 있다. 자, 이렇게 비동사는 m, r, is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달렸어요. 주어에 따라서 m은 어떤 주어? i의, r는 we나 또는 you 이런 데 쓰였죠. i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he, he, it. 또 이제 r는 they가 주어열때도 쓰이게 됐죠. 이럴 때. 자, 이렇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비동사, is, m, r, and 나머지 동사들을 다 일반 동사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동사.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 동사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주어에 어떤 동작이나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해요. 우리나라말로는, 뭐, 뭐, 하, 다, 로 끝나지, 다, 먹, 다, 입, 다, 쓰, 다, 이렇게 다, 로 끝나는 것을 동사라고 하는데, 여기 얘가 있어요. play, 경기하다, 운동하다, 또는 연주하다, 이런 뜻이 sing, 노래 부르다, eat, 먹다, do, 하다, write, 글을 쓰다, say, 말하다, 이렇게처럼 우리나라말의 다, 로 끝나는 게 동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비동사도 보세요. 이다, 어디, 어디, 있다, 다, 로 끝나잖아, 그죠? 동사는, 동사는, 뭘 동사라고 하느냐, 주어. 금은정의 주어에 어떤 동작, 움직이는 거,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동사가 엄청 중요해. 일반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동사가 원형이 있다는 것은 다른 형태로 있다는 얘기죠. 항상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영어는 주어, 주어가 어떤 그 문장의 주인이죠. 그 주어가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봅시다. 일반 동사의 주어가, 아이고, 이거 미스프린티네, 1인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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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칭, I나 위, 그리고 2인칭, U일 때, 또 3인칭 복수, 데이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물을 보면 알아. 나는 꽃을 좋아한다, 좋아하다는 뜻이 뭐야, 영어가? like지,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동사는 verb이라고 해요, verb. 그래서 선생님, v로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것은 동사를 표현하는 거야, verb. 이게 동사란 뜻이야, 영어로.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동사란 말이지. 주어, 나는, 여기다가 like, 좋아한다, 꽃들을, 이런 거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였어요. 자, 이게 원형이야. 사전을 찾으면, 좋아하다는 찾으려면, like를 찾아야 돼. 동사의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원래의 형태, 원형이야. 너는 약간의 빵을 만든다. 만들다, 라는 동사가 뭐지? make. 그래서 주어, 너는, 다음에 make를 쓰는 거야. 이렇게 동사 원형은. 너는 만들어, 약간의 빵을. 그들은, 그들은 책을 읽는다. 읽다가 뭐죠? read이지, read.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읽어, 책들을. 이렇게. 자, 주어가 1인칭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2인칭, 3인칭 복수. 이때는, 여기, 동사의 자리에, 동사에 뭘 쓴다고? 원형. 원래의 모양, 원형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뒤에 2번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형이라고 해. 요거를 같이 설명하면, 선생님이 지금 요거 설명한 것이 좀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문장에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S나 ES를 써. 그녀는 꽃을 좋아한다. 우리 좋아한다, 좀 아까도 나왔는데, like야. 그지? like. like가 좋아한다야. 근데 주어가 쉬어. 3인칭 단순해. 그때는 그녀는 꽃을 좋아합니다가, she likes가 아니라, 여기다가 S를 붙죠. she likes flowers. 그녀는 꽃을 좋아한다. 자,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지금.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시제라고 해요. 시제, 시점, 어떤 시점. 근데, 현재를 말하고 싶을 때, 현재, 시제를 쓸 때, 그녀는 꽃을 좋아한다. 이럴 때, 동사에다가 S를, 나, ES를 붙여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e도. 그녀는 약간의 빵을 만든다. 만들다가 뭐였더라? make잖아, make. 그지? 그래서 he, make가 아니라, 여기다가 또 S를 붙여요.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 동사원형에 S나 E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만들어요, 약간의 빵을. 주어가 3인칭 단수지? my mom, 나의 엄마. 나의 엄마는 몇인칭이니까? 나의 엄마. 나의 엄마가 난가? 아니지. 넌가? 너도 아니야. 나도 너도 아닌, 3인, 다른 사람이니까 3인칭이야, 그지? 3인칭 단수니까, my mom, 읽어요. 읽다가 뭐더라? 우리가 이, read잖아, read. read에다가, 자, 3인칭 단수일 때, S. 그래서 my mom, reads, 라고 해요. reads books. 나의 엄마는 책을 읽습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를 현재형으로 말할 때, 그럴 때는 S나 ES를 붙여요. 하나 더. 그것은 열심히 달린다. 이것이 뭐, the dog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the dog도 되고, 그것도 되고. 그 개는, 그것은 달려, 열심히. 달린다가 뭐야? run이잖아. 자, run만 쓰는 게 아니라,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어서. it runs hard. 그것은 달려요. 열심히,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이해됐지요. 그런데, 언제 S를 붙이고, 언제 ES를 붙이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조금 봐 두면서, 약간 암기할 것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습관이 되면, 훈련이 많이 되면, 암기할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알게 돼, 많이 쓰면. 대부분의 일반 동사에,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여요. want, 원한다, 원치, like, likes, 라고 말하면, read, reads, sing, sins, 이렇게 말하면 돼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이제 S를 붙여요. ES는 언제 붙이느냐, 뭐, S, 쥐, 쉐, 어, 로 끝나는, 이런 동사들은, ES를 붙여요. pass, 건네주다, 패스하다, 이런 말이죠. 내가 S로 끝났으니까, passes, 라고 말하면, 여기는 S만, S만 붙이면, 이상해질 거잖아. 여기에 S도 붙이면, S가 생겨요. 그치? 그래서 passes, passes, 라고 말하면, catch, 잡다란 뜻이, 시, 로 끝났으니까, catches, catches, push, 밀다, pushes, 이렇게 ES를 붙여요. go, 5로 끝났잖아. 그쵸? 그래서 goes, goes, 라고 말하면, do, 5로 끝났으니까, does, 이렇게 ES를 붙여주는 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이걸 외워두는 것도 좋지만, 초기 영어를 배우면, 초기 단계는, 근데 나중에는, 많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또 ES를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 자음 플러스 Y, 자, 여기 보자고, 얘를, fly, 자음이 뭐야? 영어는 모음이, 어떠 쓸까요? 여기다가 쓰자, 아, 에, 이, 오, 우, 얘네들이 모음이라고 그래. 이 모음에는, 다 자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반모음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모음이야. 그러니까 뭐, B, C, 뭐, K, D, 얘네들이 다 자음인거지, 자음. 그렇죠? 근데, 단자음, 음, 자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어. 이렇게 자음, 이게 자음이잖아, R이, 그다음에 Y로 끝났을 때는, Y를 I로 고쳐줘. 자, fry인데, Y를 I로 고치고, 그 다음에 ES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fries, 아, 이거 잘못된, 프린트가 잘못됐죠? 자, 이렇게 돼야겠지. fries, 그죠? 아니고, fried가 아니라, sorry, 지금 우리가 과거의 영역, 이건 현용사가 아니라, 지금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거니까, fries 이렇게 되는 거야. fry, fri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study, study보다 뭐음이지? 아니, 자음이지?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 그러면 요거를, Y를 I로 고치다 그랬잖아. studies라고 말하면, studies, 공부하다, study, studies. 이렇게, 이건 fry는 뭐, 튀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fry, fries, 요거 말고, 요렇게, 요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또 불규칙 동사, 동사가 별,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불규칙 동사, have라는 뜻인데, 이거는 가지다, 라는 뜻인데,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 해지를 했어. 예문 들어볼까, 선생님이? I have a book,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I have을 써. 근데, 아, she에요. 요거인데, 얘가, she, 일때는 가지고 있어요. has a book, 이렇게 써야 돼요.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가 해지를 바뀐다. 요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는데, 먼저 부정문 배웁시다. 부정문은, 자, 항상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그랬지. 그렇죠? 자, 이 동사, 동사 원형이 여기 있는데, 이 동사 앞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이렇게처럼, do not이나 does not을 써.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했더라? 비동사에다가 not을 쓴다 그랬잖아. 그치? 비동사는 is, am, are가 있는데, 얘네 다음에다가, not을 쓰면 부정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어. 그치? 근데 일반 동사는, 그 앞에다가, 주어 바로 뒤에, 동사 앞에, 여기다가, do not이나 does이나 썼어. 나는 가방 한 개를 원해. 나는 원해 가방 하나를. 나는 가방 하나를 원하지 않아.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보는 거야. 부정문. 나는 가방 하나를 원하지 않아. 이 do not은 줄여서, don't을 쓸 수 있어요. don't. I don't want a ba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she goes to the party. 그녀는 가요. 그 파티에.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she일 때는 어떡할 때, 이때는, does를 써. does not. she does not. 여기가 다시 아니고, 잠깐만. does, 여기다가 does not.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go. 아, 여기 봐. 주어 다음에, 자, 색깔을 바꿔서. 주어 다음에, do not이나 does이나 쓰고, 동사의 원형을 쓴다.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she goes잖아. goes. 근데 이걸 부정으로 바꿀 땐, does not을 쓰고,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does not은,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doesn't, 쓸 수 있어. doesn't. 다음. will는 만들었어요. 약간의 빵을. 만들었다. 이건 과거네. 만들다는 뭐였더라? 메이크야. 메이크. 만들다. 이거의 과거형은, made라고 그래. 우리가 동사의, 이 변형도 알아야 돼. 과거형. 자, 과거형을 부정할 때는 말이죠. didn't를 써. didn't. we didn't.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랬지. we didn't make. did not을 줄여서, didn't가 되는 거야. 과거. 과거를 바꿀 때는, 여기 do not, does not 대신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두면, did not을 쓰는 거야. 과거형을, 부정으로 만들 때는. 자, 놓읍시다. 그들은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 현재형이네. 그들은 가지고 있어. 많은 책을. 자, 현재형이니까, they는, 3인칭 복수도, do not을 써요. they do not,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쓴다 그랬지. have. 그들은,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 많은 책들을.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지? don't. do not을. don't hav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on't have. 자, 이해됩니까? 지금은, 이 천천히 잘 들으면서,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또 이제, 문장에서, 자꾸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도 복습을 하면 돼요. 자, 마지막. she has many money, much money, many가 아니죠. 돈은. 그녀는 가지고 있어야, 많은 돈을. 그러니까, 그녀는 돈이 많아. 근데, 그녀는 돈이 많지 않아. has. 자, 원래는 have라는 동사인데, 그지? have. have는, 이건 주어가, 1인칭, 또는 2인칭, 또는 3인칭 복수일 때, have를 쓰고,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쓴다고 그랬지. 아까, 저거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기억나나요? 자, 이건 she니까, 이건 does, does no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have가 원형이야. have로 쓰는 거야. she does not have much money. 그녀는 돈이 많지 않아. does not, 어떻게 쓸 수 있다고? doesn't, doesn't have로 고칠 수 있겠지. she doesn't have much money. 이해됩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보세요. 자, 1번에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을 어떻게 했더라?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뺐잖아. 그지? 기억나?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나, does를 맨 앞에 빼면 돼. 그리고 과거일 때는, did를 앞으로 빼면 돼. did를 앞으로 만들어주면 돼. 자, you like me 보자고. 문장의 의문문에서, 너는 좋아해 나를. 너 나 좋아하니? 자, like가 일반 동사지? 비동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do를 써. you라서. do you like me? 이렇게 쓰는 거야. do you like me? 오케이. you like me 똑같이. 이거랑 you like me? 여기 앞에다가 do를 쓴 거야. 자, 주어가 2인칭일 때, do를 쓰는 거고, she eats some bread. 그녀는 먹어요. some bread. 우리 보자. 주어가 3인칭 단수입 때, 여기 s를 보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she eats some bread. 그녀는 약간의 빵을 먹어요. 그녀는 약간의 빵을 먹나요? 자, 주어가 3인칭일 때는, does를 써요. does. do와 does 중에 does. does she,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에, 원형을 쓰는 거야. 원형. 그래서, 원형이 말이야. does she eat me? 뭐야. 이게 또, 예문이 이렇게 됐어. does she, 그녀가 나를 먹으면 안 되지. does she eat some bread이지? 예문을 잘못 적었어요. some bread. 그러니까, 그녀는 약간의 빵을 먹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붙이고, 그 다음에, they have many books.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많은 책들을, 그들은 책들을 갖고 있나요? 자, 이것도 일반 농사니까, they일 때는 do를 쓰는 거야. do they, 그 다음에, 동사 원형 have. do they, do they have many books. 그들은 책을 많이 갖고 있나요? 가 되는 거죠. it has four legs.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의 다리를. 그럼, 그것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나요? 자, it도 3인칭 단수지? 이럴 때도 does를 써요. 그래서, does it, 자, 원형을 쓴다고 그랬죠. 원형. 원형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does it have four legs? 그것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일반 동사의 대답. 우리 비동사의 대답은, yes 하고, I am. 또는 no 하고, I am not. 그러면, I가 아니고, she로 바뀌면, she is가 되고, 그죠? they로 바뀌면, they are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동사의 대답은, 역시 똑같이, do not과 does not을 써요. 일반 동사, 첫, 일반 동사, 의문문 물어볼 때처럼, do you walk to school? 너는, walk to school, 학교에 가러 가니? 원래, do you walk to school? 넌 학교에 걸어간데, walk라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고, do를 쓴 거야. 그지? do you walk to school? 너 학교에 걸어가니? 자, do로 물어봤을 때는, do로 대답하면 돼. I do. 걸어가면, 응, 나 걸어가. no, I, 이건 do not. 그러니까, do not은, 우리가 죽여서 뭐라고 한다고 했지? don't. no, I don't. yes, I do. no, I don't. 긍정이면, do. 부정이면, don't을 써요. do not. does she have many books? 자, she에서 does가 나온 거야. 그지? 그녀는 가지고 있니? 많은 책을? 자, 그녀니까, 그녀는 대답해야겠지? 응, 그녀는 가지고 있어. 역시, 자, 긍정이면, does. does을 물어보면, does을 대답하고, 두로 물어보면, 두로 대답하는 거야. yes, she does. no, she, 이건 뭘까요? doesn't. does not의 주름이 말이지? doesn't. do you like me? do they? 그들은 나를 좋아해? do they like me? 자, 그녀는 너를 좋아해? they do. 자, 두로 물어봤으니까, 두로 대답하고, no, they, do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는, 비동사보다, 조금 더 생각할 게 좀 있는데, 자, 이제, 근데, 집중적으로 잘 생각하면, do, not, 또는, does, 그지? 요걸 쓰면 돼. 과거형만, did을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질문하는 말에서는, do, not, does, 를 맨, 문장의 맨 앞에 빼고, 그지? 부정문에서는, do, not을 쓰면 되고, 저기, 주어에 따라서, 또는, does, not을 쓰면 되는 거야. do는 언제가 주어가 1인칭, 1인칭 단수, I, we, 또는 3인칭 복수, 이럴 때, 그죠? does은 3인칭 단수, 뭐가 있어? she, it, 또, he, 뭐 이런 거, my mom, 사람 이름, 이런 걸 때, 한 사람 이름, 이럴 때, does이나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긴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잘해 줬습니다. 역시 이해 안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보고,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부해 주세요. 왜요?